오늘의 주제는 구내염 아래 뭐 이렇게 허우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. 그 구내염 치료를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양방 쪽에서는 이게 뭐 헐피스라고 그러는 뭐 균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 약도 복용하고 그 다음에 연고도 바르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. 준비물이요. 렌샌디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산화수소 세 번째로 면봉 네 번째로 이쑤시개 요것만 있으면은 이제 그 구내염 치료를 1시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뭐 1주간 2주간 뭐 그거 필요 없어요. 자 그러면은 그 먼저 그 렌샌디들 이라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자 렌샌디들은 이제 뭐 요렇게 생긴 거에요. 요렇게 생겨갖고 요걸 요렇게 빼 요렇게 빼면은 빼면은 여기 이렇게 바늘에 보이죠. 그쵸 그 바늘을 가지고 그 싱크대 앞에 가세요. 싱크대 앞에 가면 되게 거울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울을 보면서 아픈 부분에 한 다섯 번 정도 찌릅니다. 그냥 이렇게 콕콕 찔러도 크게 아프진 않아요.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생각해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찌르셔도 되고요. 그냥 폭폭폭폭폭폭 찌르셔도 돼요. 근데 그 생각보다 아프질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찌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만일 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거기에 이제 피가 나올 때도 있고 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러니까 그 피가 나오면은 더 좋은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침은 이제 싱크 거기다 이제 뱉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과산화수소인데 영어는 하이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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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스타리드라고 그래요. 근데 이거를 이런 면봉에 면봉에 해가지고선 이거 하지 마시고 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그만 그 면봉, 큐팁이라고 그러잖아요. 요 큐팁을 갖다가 놓고 그 과산화수소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여기 젖었어요. 여기가 그러면은 그 과산화수소 젖은 젖은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아팠던 부분에 이렇게 하고 치해줘요. 끝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 카튼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양이 좀 많잖아요. 그러면 하다보면은 입안에 떨어뜨립니다. 그러면 입안에 떨어뜨리면 이게 맛이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꼭 그 그냥 그 면봉을 사용해 가지고선 조금만 발라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막 그냥 아팠는데 한 시간 정도 이게 지나면 아픈 게 싹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그냥 그 혼자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쩌면은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이 어쩌면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다. 그러니까 위험을 없애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위험을 없애 주는 방법은 이제 이쑤시개 하나를 갖고 합니다. 이쑤시개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요쪽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뭉툭하고 요쪽 부분은 이제 날카롭잖아요. 그러면은 이 그냥 뭉툭한 부분을 사용하세요. 왜 그러냐면은 그 그냥 뭐 찌르면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아프게 느낍니다. 이것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떤 거는 이제 굵고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날카로운 것들이 이렇게 찌르면 그 상처도 났으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뭉툭한 것이 좋습니다. 이제 뭉툭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내정이라고 있어요. 내정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보이죠 그 여기 그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그 사이가 이게 내정입니다. 그 내정 부위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그니까 지금 이게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이게 이제 발바닥으로 생각하세요. 그러면은 이제 엄지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사이잖아요. 그러면 요 끝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. 그 부분을 그니까 요거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. 그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있으세요. 그 다음에 떼.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3초 정도 지난 다음에 다 떼다가 또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러면은 그냥 1분 정도 걸립니다. 그 요거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4월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위장에 그 열도 거의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 그 요거대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어 구내염 뭐 아프잖아요. 그것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위염 치료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어 구내염이 있으면은 꼭 요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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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